해줄 가능성이 있음 근데 지금까지 복각을 한턴 딴 적이 없음 맞음 근데 몰라요 요 스타라서 아니 지금까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까 아 이거 아 자폐 질걸 애초에 그 생각은 배제해야 돼 아래? 어라? 큰일났다 아래래래래 아 난 이렇게 그딴 정도야 대가리가 막거려면 어떻게 없어 후! 일단 서단기라는 가능성도 배제가 됐어 좋아좋아좋아 어 어떡하지? 점프스질 해야되나? 일단 가지고 있어 일단 음